루시타이 하던거 이어서 합시다 거의 끝났는데 그치 거의 끝이 났지 오늘 끝내버립시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로드가 됐네 수아시아에는 갈라티아가 살아있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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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왜 다 자폴로니아 공략합니다. 마폴로니아 공략했구요. 자폴로니아 공략했구요. 육군이지 이거. 아 그건 알고 있어요. 야만족은 속관되지. 자 라리사 점령했습니다. 자폴로니아. 이번 기회에 끝장을 봐야 될텐데. 자 이번엔 점령했습니다. 뭔데 이건. 메디안새끼들이 지금 그게 없나? 공거지가 없나? 연셀루코스고. 아 이 갈라티아구나. 헐 씨. 갈라티아가 뭐 저렇게 세. 갈라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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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들이 원들 때문에 좀 많이 굴치 아프네요 그니까 지금 저거를 저 메소포타미아 땅을 전부 다 갈라티아가 쳐먹었어 셀러코스가 지금 엄청 쪼그라든 거야 좀 도황스럽네 터넘기구요 터넘기구요 셀러코스가요? 그동안 중동 일대를 다 먹은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안개 때문에 못봤던 것 같아 갈라티아가 이제 셀러코스를 좁히고 있던 것 같아 우리한테 그리고 양변전선 그니까 우리한테 지금 양쪽에서 당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고 뭐..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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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테네 엔진 망했고 거점이 없죠. 사거리가 안되고 참 그러네. 자 괴뢰국 점령합니다. 형 봐 뭐하고 있어. 기분 좋아? 뭐지? 자 일단 쟤들은 올라갑시다. 타나이스 있는 애들은 발랑군 처리해주고요. 얘들은 사만다르로 가고 키메리아가 왜 이렇게 갔을까? 도대체 이해가 안되네. 키메리아는 또 갈라티아가 엄청 지나고 야만족 팩션이요? 그냥 자기하고 같은 무료 야만족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루시타니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이베리아 야만족들이 있거든요. 여기 외교창 켜보시면 여기 이제 손 모양이 있어요. 고런 야만족 클릭해가지고 외교창 보시면은 연합 구성인가 그런게 있을거에요. 고거 하시면 됩니다. 이건 하면 되네. 저는 한번도 연합 해본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내 나라가 내 이름으로 세계를 정보하길 바라죠. 뭐? 왜? 컴퓨터 켜가면 되지? 컴퓨터 켜라. 손가락 쓸 수 있잖아. 손가락 쓸 수 있잖아. 어? 이따가 이따가. 이따가 올게. 이따가. 하나씩 이따가. 하나씩 이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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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러 코스가 진짜 참 망의적으로 털리고 있구나.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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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자 그 다음에 지금 말 필요하지 않아 말 필요하지 않아 마지막으로 말할 수 있어 내가 말할 수 있어 내가 말할 수 있어 얘들 요원이 좀 많아요 여기 내가 말할 수 있는지 하지만 내가 말할 수 있는지 내가 말할 수 있는지 내가 말할 수 있는지 그 부분으로 좀 끌어들여 봅시다 아니 뭐 그런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제 나라가 이제 막 달리아 부족 연합 이런 애들이 막 세계전공하길 바라지 않아서 어사비 제 그거는 그거잖아요 옛날에 웨놈2에서도 웨놈2의 무진전 행세나리오에서도 나중에 이제 조금 지나면은 뭐 막 그 도막파하고 그 다음에 토막파 요렇게 아 도막파하고 이제 그 뭐죠? 그 뭐라그러지 하나를 막부를 지키는거야 뭐라그더라 아무튼 그 막고편에서든지 아니면은 그 천황편에서든지 고렇게 둘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고렇게 선택하면은 막 뭐 예를들면 뭐 막고파의 선봉 뭐뭐뭐 이런식으로 깃발이 바뀌어버려 색깔하고 그래서 난 그게 꼴보기 싫어서 그냥 항상 그 공하고 그랬었는데 너우 너우 아이 너우 아이 너우 아이 유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되게 안되네 어쩔수 없죠 어쩔수 없죠 지금 오면은 에티오피아 아 도남 땡깁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돌을 다 아 아 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즘 그 외국인들이 많이 와요. 옛날에 그 오블리비아 날때부터 티로스 공격해왔네요. 해군부대네. 그냥 집니다. 별 문제없어요. 저기 팔미라에 있는 부대를 가지고 티로스를 탈아놨면 되겠죠. 그치. 쟤도 약탈 안하고 그냥 점령할 테니까. 아잇플레이드... 아잇플레이드 토탈 롬2 인... 인... 인에브리 컬처를 인... 이 게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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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그래야 될까? 인... 인... 인 뭐라 그래야 될까? 이렇게 표현해 나? 그리고 이베리안의 시스템에 루시타닌을 예, 거의 다 시스템에 시스템에 어... 인 오리지널 캠페인 인 오리지널 캠페인 어... 두 번째 칼투어를 제가 이 두 번째 칼투어를 이 게임은 이베리안의 칼투어 그리고 갈리안의 칼투어 그리고 아마 갈리안의 칼투어 갈리안의 칼투어 이 게임은 갈리안의 칼투어 에... 아무튼 말은 통화 같네 예.. 이처리안의 칼투어 이처리안의 칼투어가 이처리안의 칼투어 If you are researched In 마이 채널 엔 If you search 마이 채널 then You will find all 어... All videos Of every culture In 로마크 토트라트 2 예 말은 통하는거 안돼요 그래도 내가 스물여덟살 쳐먹으면서 배운 영어가 그렇게 헛된건 아니었구나 사실 번역기가 나보다 영어를 잘해요 요즘은 러시아 친구들은 말은 통하지 않아 러시아 친구들은 안돼 러시아 친구들은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상같은거야 자 야트리브하고 다 정리했구요 아직 아라비아 남쪽은 또 그게 아니야 얘들 그니까 그 세르코스 왕조의 세력권이 아니야 특이하죠 세인건물 왜 우리한테 없는 건물이라서? 아 그냥 할거야 그냥 부술거야 뭐 내가 그런거 언제 신경썼다고 그냥 우리 문안인건 다 부술거임 게르하가 페르시아 땅이었구나 이 게임은 굉장히 이상한 게임이네요 페르시아가 이제 저게 뭐냐면 진짜 페르시아가 아니고 첼로코스 이제 괴리종부 같은건데 쟤들이 저렇게 큰건 난 본적이 없는데 자 보자 팔미라에 우리 군대가 있죠 티로스에 티로스가 저 괴고나한테 탐락되는데 요거 탈환해줍니다 네 도로스에 그래도 해군은 해군이구나 뭔데 딱지 자 스파르타도 이제 고자입니다. 더 이상 영토가 없죠. 하나, 둘, 셋, 네부대. 하나 더 있지. 자, 얘들은 콘스탄니더 폴리스 쪽으로 옮겨주고요. 루시타니 루시타니 자, 사만다르까지 왔습니다. 요 너머는 키메리아네? 뭐지? 원래 록솔라니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쳤네 엄청 컸네요, 정말? 정말? 아... 스파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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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하려 그러면은 좀, 부대를 늘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여유도 없고 좀 곤란한 상황이네 자 돈도 많으니까 쟤들은 뭔 쟤는 뭔데 저렇게 잘 버티나? 쟤는 뭔데? 쟤는 뭔데? 저는 천국의 선수입니다 쟤 엄청 많이 덤벼들었는데 다 실패해버렸다 쟤로 퀴아드 지금 갈라티아룡이네요 쟤로 퀴아드 지금 갈라티아룡이네요 쟤로 퀴아드 쟤로 퀴아드 쟤로 퀴아드 세상이 미쳐돌아고 있네 갈라티아룡도 써야될텐데 쟤로 퀴아드 쟤로 퀴아드 퀴아드 uss 저희들은 남쪽으로 오고 자 스파르타 망 있습니다 저희들은 크넉소스 쪽으로 하죠 저정도는 잡겠지 둘이 갔는데 얘들은 고메디아 입구로 하구요 콜키스 우리가 못 이기겠지 그저 자전으로 못 이기죠 카페카스 3명이 있는 새끼들은 왜 이렇게 짜증이 날까 항상 항상 그런거 같애 저희들은 미치에타로 도구대님 감락시킬 수 있을거에요 페르시아 메디아 애들은 아돔마트인 애들은 저기로 하고 무스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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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넘어가면 별론데 저희들은 시같은 소리 igglytasy 이스라엘 자 얘들 없애줍시다 아니 여기도 있네 그렇죠 러시아 애들보다는 그래도 좀 말이 통하네 좀 낫네 그 양반들은 글자를 못 알아보고 있어가지고 살라미스 이벤턴에 탐락시킬까? 좀 많이 죽긴 한데 탐락시키긴 하네요 보충도 안되네 타르수스를 지금 갈라티아가 포위하고 있죠 아테나이에서 해군 하나 더 만듭시다 해군을 좀 일찍 만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드네 터넘기고 터넘기구요 터넘기구요 음 자기들을 공격해왔네 자 아테네 잔당입니다 마지막 군댈겁니다 아마 마지막 군댈죠 터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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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가 거의 끝났네 터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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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로 보충하구요 터넘기고 뭐시겠지? 뭐시겠지? 쟤들이 여기서 계기고 힌마도 줘줬어야 됐는데 내가 너무 좀 안약이 대응했구나 우린 흘리지 않으셨는데 야 안경이 안하고 내가 넌 필요한 일은 없음 그냥 뭐 너무 좋음 또 오늘 제일 더 감사합니다 열심히 시 무슨 FPS요? 메트로? 너무 강하다 갈라티아가 기세가 너무 좋다 어떻게 저기서 끼야 될까? 얘는 니코메디아 가지 말고 망했네요 폰도스 쪽으로 올라가라 그랬는데 양파가 기분이 좋다네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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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로드를 잘못했네요 여기 노캐스트라? 되게 매니아한 게임을 하는구나 아휴... 로드를 잘못했네 아... 빡친다 게임하고 와요 아... 왜이렇게 화나지 로드를 잘못했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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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메데아 음... 펠라에 있는 부대는 펠라에 있는 부대도 일로 가는게 맞겠지? 이 새겐 뭔데? 해군? 뭐 그렇게 했습니다. 자 미치에타가 그냥 함락 됐네요 흠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 번에 더 만들어주고 요원도 뽑고 설득했네요 자, 쟤들은 여기로 와주고 얘들은 여기 짱막힙니다 그게 좋겠어요 자, 그리고 얘들은 메디아 요렇게 두고 끝인가 그러면 전설이 지금 전설이 지금 너무 하실 없다 남쪽 북쪽으로 가는 군대가 너무 빨리 지금 기억해버렸어요 그래서 좀 괴로워지네 터넘기고 터넘기고 세르고스둠들이 팔미라를 공격해왔습니다 근데 신경이 없나 근데 신경이 없나 터넘기고 쟤들은 말이 붙입니다. 여기가 드란기아나 땅이라고요? 쟤들이 왜 저기 있죠 도대체? 무스카트는 그럼 어디 있는데? 아참 캐삭방에 있구나 서로 서로 캐삭방하셨었구나 일단은 얘들은 뺍니다 병력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되게 안남오네. 자 티로스에서 다시 팔미라 탈환하구요. 그새 그걸 부사놨니? 자 니코메디아 공격하구요. 루시탄이 귀족전사대 까지 나오네. 태클을 굉장히 많이 올려놨네. 일단 얘들이 요렇게 매치하구요. 뭔데? 해운이가? 아 이번 턴에 해조끼 왜이렇게 많아? 안망했어? 크노스스 안망했네? 아아 한부대가 샜구나 육군 수송선입니다. 자 적자조 적자복이 좀 크네? 자 아르메니아 해방시켰습니다. 구이롱 형님 식사하고 오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 셀리오키아 점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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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은 에페이소스로 상륙하고 젤드는 로더스로 기동하구요 젤드는 틀어맞고 이제 구매되어있는 놈들이 제일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될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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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추지도 못하면서 계속 저격질 한다고? 저격수들의 문제가 바로 그거야 못맞추면서 하거든 나도 그렇구요 나도 항상 그래 생각해보면 나도 항상 못맞추면서 저격질 해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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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지? 두라 잡량이 있구요. 어떻게 기동을 하면 요걸 덜 처먹을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 터농이구요. 적용용이 아닌데 자꾸 적용한다고?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 예를 들면 이제 지난 대선 때 박근혜를 지지했다던가? 아니면 홍준표를 지지했다거나?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미나씨.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포기해요. 마음을 놓고. 우리가 도와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이씨. 아이씨. 그러니까 포기해버려. 어차피 미나씨는 제대로 게임할 수가 없어. 그런 새끼들은 어디든 있거든. 그런 새끼들은 어디든 있거든. 야 이거 진짜 역가네. 야 바로 앞에 까져가지고. 이게 뭐냐? 어. 세게. 능력 오르면서 공성이 가능해졌어요. 메디아가 망했답니다. 아까 어디에도 빔인가 있지 않았나? 아까 어딘가 이번에 봤었던 것 같은데. 어딘가 있었는데. 이 친구들은 마리브로 들어가고요. 쟤들은 바다를 따라서 인도양을 따라서. 올라가고. 이 새끼들은 성공하는 적이 없네요. 그냥 항상 실패하네. 이 새끼들. 성공하는 꼬라지를 못 보겠다. 어디였더라? 아까 어딘가에 또 그게 생겼었었는데. 모르겠네. 자 일단 얘들부터 봅시다. 자 일단 얘들부터 봅시다. 자 결루누스로 진격하고. 자 결루누스로 진격하고. 자 결루누스로 진격하고. 사시스 공격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파시스 점령이 있구요 트라페저스 쪽으로 하는 길이 열렸네 그 다음에 여기 북쪽에 뭐 있는데 아 이 새끼 해군들이 오구나 괜찮다 그러면 육군인 줄 알고 자 애들은 신호패를 칩니다 갈라티아를 소아시아에서 몰아내 버립시다 그냥 두면 되겠는데 허황이나 없애버리고 자 애들은 에페이소스 치구요 세감이 들었네 에페이소스에 요게 요건물 요게 뭐 아무튼 세겸을 여주는 거라 그러던데 자 시대에 공격하구요 칼 들고 좌우로 흔들기만 한데 한 번도 못 맞춘다고 미나씨가 잘한다는 생각을 해봤어 님이 잘할 수도 있잖아 쟤들이 못하는게 아니라 님이 잘할 수 있는 님이 잘하는 걸 수도 있는 거잖아 끝이 하나 끝이 하나 성군씨 안녕하세요 로드스에도 있어 거상 로드스의 불가상 요건은 뭐예요 음 뚜라이 있는 군대는 하트라를 칩니다 예외엔 좀 진격하는 순서가 되게 중구난방이네요 조금 모자라네 헐 자 여기 매복하구요 끝인가 끝인가 끝인갔죠 어 끝인갔다 제가요 잠깐 일이 있어가지고 방송 켜놓고 좀 한 많이 걸리면 15분 20분 정도 자리 좀 비웠다 올게요 비웠다 올게요 뭐 비밀번 뭐 그 비밀번호 좀 찾아달라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아시아 속주 클릭하고 왼쪽 밑에 속주효과요 진짜 한번 봅시다 어떡해 속주효과 아아 여기 있구나 이런게 있네 나는 지금까지 이런게 있는 줄도 몰랐네 카르타고가 코끼리만 내려 공성사는데 글쎄 컴퓨터로 할거야 게임이 끝나지 않을까 컴퓨터로 할거야 게임이 끝나지 않을까 아 여기서 보는거였구나 난 지금까지 한번도 몰랐네 이걸 한번도 내가 이거에 관심이 없었어 그냥 싸우고 때리고 지지고 먹고 그런거 잠깐 자리 비웠다 오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20분정도 뒤에 올게요 한 20분정도 뒤에 올게요 마 safely 하나 한 21분정도 해보고 싶어지고 5